역사를 들여다보면 모든 위대한 철학자, 위대한 지도자, 그리고 위대한 성취가들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. 이제 그 위대한 진실이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. 비밀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선사합니다. 행복, 건강, 그리고 부까지요. 당신은 원한다면 무엇이든 갖고 하고 될 수 있습니다. 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. 경제적인 기적,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, 정신이 취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 등이죠. 비밀을 사용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. 이것이 인생의 위대한 비밀이다. 이것이 인생의 위대한 비밀이다. 이것은 인생의 위대한 비밀이다. 이것은 인생의 위대한 비밀입니다.